눈앞에 두고도 못 찾네 웃기는 어, 어디야? 아, 그만 좀 두리번거려 기자들 없으니까 어떻게 알아요 사방이 CCTV고 카메란데 그리고 이재 씨가 나한테 무슨 짓 할지 어떻게 알아요 지난번 음악회에서 당한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당하다니 학교 선생님이 너무 표현이 거친 거 아니야? 자꾸 그렇게 험한 말 할 거야? 나 그런 말 안 듣고 자랐단 말이야 아, 그러니까 이러지 확실히 집에서 매를 덜 들었네 우리 반 애들 같았으면 어림도 없어요 뭐 막 애들도 패고 그러나? 나한테 좀 발로 차고? 우리 반 애들 다 착하고 똑똑해요 누구 같지 않고 말로 하면 다 알아들어요 야주를 못했고 웬만하면 좀 따로 다니죠 그건 안 되지 네, 사귀는 사이니까 응 감사합니다